이준이가 먹어볼거야? 많은데 먹을 수 있어? 엄마 여기 흘리니까 여기 해줄게 그럼 우진이가 해서 떠서 먹을 수 있어요 그죠? 자 우진이가 땡겨서 먹어 우진이 먹어 못 먹어? 엄마 도와줘? 짜자자잔 봐라 봐라 아우 잘 먹어 꼭꼭 씹어 먹어야 돼 꼭꼭꼭꼭 뽀로로가 이 라면을 진짜 진짜 좋아한대 응? 뽀로로 요리 응 뽀로로가 요리해주는 거야 뽀로로가 아까 우진이 저 폴리 보고 있을 때 와서 요리했어 이거 먹을 수 있어 그거 이거야? 이거 똑같이 이렇게 응 똑같이 꼭꼭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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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어 아유 잘 먹어 아유 잘 먹어 엄마 빙글빙글 따라하는거야? 빙글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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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엄마 빙글빙글 멋있어? 맛있어? 암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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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 너무 많아요? 아 목에 걸렸네? 됐어? 천천히 맛있어요? 응 우진이가 멋있게 봐 맛있다 우와 멋지지? 멋지다 맛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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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다 맛있어? 응 엄마가 한번 도와줄게 응 엄마엄마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지마 어 그럼 조금만 많이 더 이거보다 조금? 응 조금 됐다 조금이야 아니야 조금이야 이거보다 더 조금? 알았어 조금 어때 조금이야? 음 또 조금 음 맛있어 착하게 응 발 찍어요 발 찍으라고? 응 아빠 발 찍어줘요 해 우진이 발 예뻐요 우진이 발 예뻐요? 물어봐 응 경찰차 예뻐 어머 경찰차 예뻐 다 먹었어?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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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쪽? 응